현실에서도 온라인상에서도 다들 저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질문 1위 이렇게 잘생기고 몸 좋고 귀여운 연화 남자친구는 대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났나요? 심지어 술 담배도 안하고 완전 집순이 그 자체 뭐하냐고 물어보면 헬스장이거나 먹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셋 중 하나일 확률 99% 나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사람도 있고 그놈의 세금 10배 내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 근육질 남자친구를 행복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치료해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아시나요? 대체 이 남자가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아시냐고요? 눈으로 보기엔 최고로 멋지지만 연비는 최악인 슈퍼카와도 같은 이 남자 당신들이 바라는 세금 2배 대신 데이트 비용 2배의 마법에 걸리게 하는 이 남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유지관리 보수 비용 높은 헬짱 남자친구와의 여행 브이로그 그와 대체 얼마나 먹고 다니게 되는지 일본의 주방 오사카에서 한번 시작해봅시다 오사카에서 찾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진이에게 밥을 먹여주면 힘쓰는 일을 하면 누구보다 잘합니다 여자친구 가방 들어주는 것 따위 꺼민 사람 그 가방이 핑크빛 핸드백일지라도요 그냥 뭘 해도 묻어나고 듬직한 느낌이 있달까? 아무튼 맛집 천국 오사카에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테니까 마음껏 먹어보라 했어요 아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당연히 연어 남자친구라고 맨날 다 사주는 건 절대 절대 아니지만 그냥 가끔은 밥 잘 사주는 멋진 여자친구가 되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잘 먹는 남자친구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오늘 왔을 때 여기 줄 시간 기다렸는데 줄이 없어서 그냥 바로 먹어보기로 여긴 사실 워낙 맛집이어서 웨이팅이 30분 미만이다 하면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 먹는 규카채보다 절대적으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고기가 입에서 사르르 녹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나요? 저는 음식점 가면 남자친구랑 마주보고 앉는 것보다 나란히 앉는 걸 더 좋아해요 뭔가 서로 메뉴가 다르면 나눠 먹기도 좋고 음식에 대해 대화하기도 더 편해서 뭐 그래서 첫 끼로 여기 나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 맞다 근데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남자친구는 무조건 많이 먹습니다 특히 고기라면 더더욱 단백질 집착 관공입니다 여기는 1인분, 1.5인분, 2인분 이렇게 양을 결정해서 주문할 수 있는데 안진이는 당연히 2인분을 시켰습니다 대신 접시에 나온 건 진짜 다 먹어요 양배추 먹으면 소화 잘 돼가지고 다음 끼니 먹기 더 편하다고 양배추까지 다 먹는 거 보세요 저는 1인분 메뉴를 시켜서 04990엔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알고 온 거에 아니라 저번에 여행 왔을 때 너무 맛있었던 버블티집이 있었는데 진짜 우연히 길가닥에 찾아가지고 여기 진짜 맛있었어 배수 생각나더라 음! 뭐 사실 제이형이었으면 애초에 맛있었던 건 메모해놨겠지만 저희는 파워 B형이어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운명에 맡기는 거죠 언젠간 내 눈앞에 예상치 못하게 다시 나타난 다음에 두 배로 짜릿하니까 아무튼 짜릿하다 짜릿해 이렇게 길가다 맛집과 간식과 디저트에 결혼 나가기 음! 가가지 마 가 봐 음! 엄청 쫀득한 모찌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치즈 같은 밀치가 같이 깔려 나오는데 일본에서 본 숙소 중에 제일 넓어 여기 거실이 있어 숙소에 완전 가정집 스타일 약간 일본 전동찜 느낌 나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도착해서 아직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벌써 밤이라고 오들갑다는 중 내 감성 아 오바이 저녁 비행기로 도착해서 사실 방금 먹었던 첫 끼는 저녁인데 한진이는 여기 와서 처음 먹은 첫 끼니까 아까 먹은 건 아침이었다면서 현지인만 아는 미슐랭 라멘 맛집 하나 찾아놨다고 신나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비주얼 좋아요 한진아 여기는 노구치 타로라면이라는 곳이었는데 이치란 라면이 스탠다드한 라멘 느낌이라면 여기 라면은 좀 특이한 느낌? 맛있는데 평소 먹었던 라면집이랑 좀 달라요 이치란이 질릴 때 한 번쯤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끼 밖에 못 먹었다고 아주 분해하는 한진이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는데 연하 남자친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오늘 불편한 신발 신고 많이 걸어서 다리 아프다니까 이렇게 바로 다리 풀어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로맨틱한 과정은 아니라는 거 어? 지금 다 났어 가만 보면 진짜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나름 이렇게 고급 근막이완 마사지도 받고 했으니 저는 피부 관리로 보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진이랑 같이 하려고 메디힐 코팩을 가졌거든요 연하 남자친구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하나 추가해보자면 이렇게 또 같이 팩하자고 하면 아 뭐야 됐어 뭔 팩이야 절대 이러지 않아요 흔쾌히 얼굴을 내줍니다 이건 블랙헤드 멜팅 클리어 코팩인데 3초에 한 개씩 팔린다고 해서 3초 코팩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써본 사람으로서 3초 코팩 인정합니다 구성은 1, 2, 3 이렇게 한 세트고요 총 4회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놀라지 마세요 시작 전 코 상태 근데 웃기다고 깔깔 웃으면서 이런 각도로 영상 찍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번이라고 써 있는 패키지를 열어가지고 필름이 있거든요 앞뒤로 떼주고 잘 밀착시켜줘서 10분간 피지 연화를 시켜줍니다 진짜요? 각질이랑 블랙헤드를 불려줄게요 자 우리 현진이도 우리 현진이가 코가 엄청 높은데도 이렇게 볼까지 가려줍니다 이렇게 10분간 기다리면 됩니다 어 안 떨어져 어떡해 그리고 다음 단계 이 듀얼 피지 스패츌러가 이 제품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인데요 이게 메디힐 코팩에만 들어있는 피지 전용 도구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구멍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 피지 제거에 유용합니다 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시트를 떼자마자 피지가 굳기 전에 바로 2단계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넓은 구멍으로 혀 클리너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헌해지기만 해도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술술 나옵니다 완전 개재미스네 와 밑등 와 너무 잘 나와 궁금하지 솔직히 아니 여자들은 다 공감할 거야 남자친구 피부관리 해주면 진짜 피리가 좀 제대로 느끼거든요 싹싹싹 우와 너 진짜 놀라지 마 안겨 안겨 맨날 하고 싶다 언제 또 먹냐 자 여러분도 보여드릴게요 밥 먹고 있으면 잠깐 눈 까봐 그리고 미처 나오지 못한 딱딱한 피지는 이 스패츌러 반대쪽으로 살짝 압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켜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피지들아 마지막으로 스텝3 시트를 붙여서 모공을 닫아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10분 정도 붙여넣으면 돼요 참고로 이거 턱에 사용해도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턱 쪽 피지에도 한번 사용해보길 추천드립니다 보이시죠 완전 매끈 반질해졌어요 아 뿌듯해 이렇게 여행 와서 알콩달콩 남자친구랑 같이 팩도 하고 자는 거 완전 커플 노망 아닌가요? 이제 다음날 또 2만보 3만보식 걷기 위해 일찍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예쁘게 됐다 어때? 예쁘지 해석 남자친구가 지금 길을 다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는 자율주행 모드로 돌려도 된다 케이드? 이제 저희는 짝기니꿀을 먹으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고급스러운 집인 것 같아서 약간 되게 조금 나간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만큼의 무려 8,030엔 과연 얼마나 맛있었지? 한진이는 고깃집만 가면 맛있게 구워주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요 맛있겠다 와 언제 다했어요 지금이야 헉! 이건 이렇게 먹어라 저건 저렇게 먹어라 맨날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고 내가 좋아하는 부위는 말도 안하고 양도해주고 일단 최고의 고기를 공급해 주시면 지옥 유난지 씨 고기도 딱 맛있게 익히려고 엄청 신경 쓰느라 표정이 심각해서 살짝 안쓰러워요 아무튼 비싼 만큼 정말 맛있는 고기였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너무 추워져서 잠깐 숙소에 들러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름 비 오는 날도 은치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야끼니꾼은 양이 많지는 않아서 산책하고 소화 좀 시키다가 히치마부시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행 와서 이렇게 하루종일 먹기만 해도 되는가 싶지만 장어는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금쾌히 사주고 싶은 음식이죠 남자친구가 장어덮밥을 워낙 좋아해서 히치마부시랑 장어덮밥은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 진짜 맛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역시나 제일 큰 사이즈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그래 장어는 많이 먹어도 돼? 근데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거 완전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이쯤 되니 정말 먹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민망해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쁜 골목을 걸어 걸어 디저트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일본 현지에서 핫하다는 오사커피라는 곳인데 푸딩 위에 아이스크림이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메뉴가 있었어요 근데 맛은 막 엄청 특별하진 않았다는 거 근데 웃긴 게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픽한 음식점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실패해버리네요 추천된 곳이 어디라고 했죠? 인스터로도 그 앱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 그냥 미식가한테 메뉴 선정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다 꽃집을 발견했어요 사실 해외에서는 꽃을 사볼 생각조차 안 해봤었는데 한진이가 꽃을 하나 사줘서 진짜 솔직히 완전 심쿵했어요 꽃 계산하러 기다리면서 약간 부끄러워하는 뒷모습이 엄청 귀엽지 않나요? 한진이가 사준 꽃 해외여행 중에 꽃을 선물 받아본 적은 정말 처음인데 진짜 생각보다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관광지에 계속 들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꽃을 보러 갔어요 벚꽃이 진짜 너무 예쁘게 펴 있어서 딱히 별거 안 하고 하루종일 공원에서 꽃 구경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는 도무지 기억도 안 나는 이유로 또 몸싸움을 하기도 했지만요 이거 연하 남자친구랑만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보면 한진이가 말만 연하지 항상 저를 엄청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두에 발뒤꿈치가 쓸려서 까지면 밴드도 사서 붙여주고 내가 먹다가 흘린 음식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주워 먹어주고 마음껏 얼굴에 묻히며 먹으라고 격려해주고 자신있게 먹어라 나 물티식이다 싹 흘리면서 그냥 계속 보니까 옆에서 잘 먹고 있나? 괜찮나? 맛있나? 가만히 잃지 못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뜨겁다 맛있지? 사실 저는 원래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라면, 피자, 햄버거, 치킨, 치즈 폭탄 모시기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걸 먹어볼 시도조차 안 했었는데 한진이는 미식가여서 약간 저한테 좋은 재료로 만든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같이 나눠주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지 오 맛있겠다 이대로 넣어 이대로 넣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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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척하지만 자기가 고른 이 음식 맛있냐고 물어볼 때 제가 대답하기 전까지는 살짝 긴장하거든요? 맛있다고 하면 그제서야 자신감 뿜뿜하는 게 좀 많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 아무튼 결론은 이거네요 밥 많이 먹어서 데이트 비용 많이 나오는 게 연화 남자친구의 치명적인 단점인 척 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진짜 하나도 안 아깝게 느껴지는데 어떡하죠? 아 진짜 큰일 났네 이 사람 단점이 없어 아 진짜 단점 만들어주려다가 실패해서 이번 컨텐츠는 흐지부지 됐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